해보자. 하나, 둘, 셋. 파이팅! 도전이야? 도전이야. 빨리 해야겠다. 앞으로 가야 돼. 시간이 더 줄이겠지. 미안해. 아니, 앞으로 보내겠다가. 미안해. 아니, 앞으로 보내겠다가. 신혜야, 너를 순간적으로 째려봤다. 너무 앞으로 보내다 보니까. 그럼 두 번째야? 파이팅! 하나, 둘, 셋. 도전! 침착하게. 그러니까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. 넣어, 넣어. 자, 가. 이렇게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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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팔, 맨팔. 아! 야! 야! 아! 맨팔, 맨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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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어렵다.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? 선생님 한 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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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신혜야 저기 앉아있어. 신혜야 저기 앉아있어.